모니터다 아우 그냥 보내 거절해야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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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그렇지! 와아 거저먹었고 와나 2대0 이기겠네요 덜..더 로키 아이디가 뭐야 덜 로키 호러 오우 이걸 넣어 흠흠 입안에 달리자 어휴 터질거 같애 차 쫄아가지고 못가겠다 이드..아 센터 올라..아아 잠깐만요 10초 10초 아 얘 잡아 일부러 그러는거 같애 쟤 거의 각인데? 각이제 좋골 펑 2초밖에 안 남았어 이건 달려야돼 무조건 끝 줄Erm 클리인 시트 뭐지? 플레이... 플레임 앳 플레임 샤워 그린 아 이게 또 그래도 핑이 또 차이가 있고 하네 굿 질지 OK 개날두 주워먹었죠 보트 리매치 그냥 레디 하자 그래도 이정도 핑인데 할만한데? 딱히 백 몇정도면 크게 차이 안나 라이더블럭 저거를 여러분 무작정 쫓아가는 것보다 기를 모을때는 기를 모으는게 좋은것 같아요 기란다 이거 게이지 부스터 모을때는 부스터 모으는게 좋고 이럴때 살짝 달려서 어우씨 잠깐만 내가 원하는 곳에.. 어우 잠깐 여기있다 여기 비싼거 백짜리 이런걸 먹어야 돼 어? 자살골? 아니구요 자살골 아니네 다행히 이게 저길 쳐서 와아 자살골 이걸? 비싱 튕겨나가는것 봐 port cần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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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돼안돼안돼안돼 fij니 잠시만! 어차피 저런데 끼어 있을 필요가 없... 는데... 기회를 못살렸네요 아... 어 잠깐만! 3드릴이야 야야 빨리빨리 정신차려! 두 갈방은 꺼내야지 그렇지! 나이스! 아 다행이다 골 따라와서 하하하! 좋아좋아좋아 여기 있으면 달래야지 리프트 오! 각인데?! 그렇지! 자살골! 어 이거 자살골이었는데 얘가 치는걸로 됐네? 봐봐 자살골이야! 아 자살골 맞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팀보다 물어본 아군이야 공을 근데 진짜 어차피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돼있어 그때 천천히 달리면 돼 모아뒀다가 기고 뭐 이런거 괴롭혀주고 한번씩 딱 지금 이제 슬슬 각 보이죠 여기서 놀라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 때 까지 저는 게이지를 우선 모읍니다 이런거 그냥 보고 한번 딱 같이 돼 말처럼 잘 안되네 인노켓이야 인노켓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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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2대2 제대로 넣었네 어우 침착하다 멈춰가지다 아아.. 우리가 뭐 깔짝이 덮네 흠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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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안움직이는거 봐 으잇잇잇 쓰읍 좋네 쓰읍 좋네 아 2분 충분히 쟤들도 넣을 수 있어 $$$%$%$$%rang 안좋은데?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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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으핳 다 뒤집었어 그렇지 아아아악 잘해 우리편 이거 네 명이서 하면 더 복잡하겠는데? 난 4대4 좀 적을꼴다 생각했는데 보니깐 그렇지도 않네 고맙습니다 하하 한 놈 터트려갖고 아 한 놈 더 터트리러 가자 누굴 터트릴까 너! 아아 이겼네 파이어 멋있는데? 쉬우니까 다 나가네 어디보자 나도 2방 나갈까? 아 근데 뭐 여기서 하나 딴 데서 하나 똑같을 것 같아 이번 판은 실려왔네 어시스트 두 번 하고 세이브 한 번 슈트 한 번 해 방 방 폭파 됐네 나갑시다 저도 내 힐 힐 이걸로 할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새거구나 이게 새거네 보스터 색깔로 좀 구워볼까? 초록색 이게 플레임 샤워인데 이게 플레임 샤워인데 아까 얻었던 거 여기다가는 마크를 못 붙이네 한터 가자 쎄잇네 이거 합방하게도 재미있겠다 쎄잇 큐그리고 굉장히 빨리 잡혀 혼자 해도 이 정도 속도 어? 뭐야 밤비네 이 정도 속도로 진행되는 게임이면 괜찮죠 지지 어 까비 어 까비 뛰어가지고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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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아 망했어 아이씨 스팟아다 이거 그렇지 어 이상한 대로 줘버렸어 에이 그 다음판에 혹시 있으시분 있어요 있으신 분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치키먹어서 오 야 위험했다 주황색 얘가 망쳐갔다 야 으ㅎㅎㅎㅎ 에이C 스포츠 게임하냐? 같이 달려 옆에서 일단 이겨먹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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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내가..내가 어시스트했네 여기서 막았었으면은.. 막았을 것 같은데.. 손가락이 아직 여기 최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 이거 각인데? 아! 야 저 위에 무지개 오 넀네? 야 무지개 날리면서 날아오네 뭐야 얘? 제일 처음 봐야해 띄워서 이거 보고싶다 오! 이걸? 쟤 운줄캐어 어시하나 먹었네요 퍼스트 터치하면은 10점 또 주네 쟤는 벽타고 댕겨 아 아! 빡쳐 안 돼x2 막았다 LP 세이브! 오오 이런것도 있네? PR만 나는구만 옳지 타! 타! 옳지 가만히꼬 하하하하 점프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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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아아아 아쉽구만 그렇지! 아! 아 저거 저거 넣어야돼! 넣어야돼! 걷어낸다 걷어낸다 에이! 말도 안된다아 이걸 아 3대1 안돼 한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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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지키고 있는데 아 아 미친 아이고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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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러면 안 돼 또 이러면 안 돼 또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야하! 그래그래 그렇지! 아이고 팀인지 적인지 진짜 아 아 아 아 이것도 약간 어 팀에 의해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네요 아 충고가 그렇지 뭐 천천히 걷어내고 차고 30초 시간 너무 적게 남았다 이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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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븆 이씆 이씆 아 아 졌다 두판 이겼으니까 한판 질 때 됐지 어레인지 같은편에 아까 친채팅 뭐냐고 욕한거요 대치빡업 같이 하실 분 있나요 혹시 점수 1등이네 그러면 프리베이트 파인드 매치 파인드 매치 해서 팀을 구해야하는데 프리베이트 매치 프리베이트 매치 이거는 저거 만드는거 파인드 매치 해서 스팀신추 도움을 하시면 되요 한파만 같이 한번 해보죠 흠 화면 하단에 파티 구성이 있어요 찾았다 아이디 뭐에요 로켓 리그인 사람은 그냥 초대하면 되겠지 박스맨 박스맨님 하실거에요 호 코리아 하이드라 이분이구나 전멸요 아 플래시 근데 그럼 4인으로 갑시다 님까지 딱 오시면 되겠네요 플래시 네 한파만 딱 할거에요 우리도 플래시님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4인 파티 불운 것이네 이거면 카오스죠 아 진짜 카오스 되겠다 매칭 해봅시다 플래시 셀렉터 플레이리스트 이거지 흠 와 짱파리 잡힘 네 감사합니다 얼른 쉬세요 상대는 닉네임 맞추는 애들 만점씩 닿을게 2인큰가봐 그렇지 아 좋습니다 하이드라 님 시작부터 박스맨님 어시스트에 빠르네 스킵 갑시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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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러치 이와이큰에 들어가 있는데 가만 대 믿으면 어 나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가만 대 딱 들어가네 오 두꼴채 스메 좋습니다 이번에 나도 간다 딱 에이블이 공원한치고 자꾸 사람들을 치료하는 움직임이야 스킵 내 차가 안보여 스페이스를 잘 활용해야겠구나 막 넘어지말고 와 이분 개멋있다 파랑 스파크 아 방금 아깝네요 와 야 착착해라 착착해라 이거 볼 뷰로 하면은 볼캠으로 하면은 어지럽지가 않고 그냥 저걸로 하면 되게 어지럽네요 화면이 와 이분이 꽃가루 나려고 되니까 플래시 아 어시스트 어지럽 세 번째 어시 아닌가요? 나 무꽃 들었나 설마? 어시 한번 했네 에이 점 소른거 보니깐 퍼스트 터치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부서가 없어 못달리겠다 역시 역시 한국 기본적으로 다 손가락이 게임 특화국이라 다들 잘하네요 얘들 그냥 지들끼리 4명이서 막 내비두는데 다 안들어가죠? 이럴때? 그렇지 눈자 하나 터지고 바로 들어가는 것 봐 쟤들 그냥 저기서 제롱 무릴때 다들 지켜보고 있으시다가 이런거만 걷어주고 아 아 넌 터쳤다 오? 아아 잘 걷네 하하하하 쟤들 소린 소린축구야 쟤들 상대 중국애들 아니야? 하하하하 소린축구한다 얘들 이 사람 돈뿌리고 생기네 공중에서 막 핑거핑글 도는 것 봐 엄청 웃기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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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했네 탈주했어 두명 아 이 서랜도 있구나 재밌네요 근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오씨도 심지어 하나도 없네 난 뭘로 점수를 먹었는가 저 한파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네 뭐야 아 잠깐 연습할 수 있는 그런거구나 우리편이랑 고을 자 우리펀보들이죠 어우 Q 잡혔나봐 자 이깁시다 화이팅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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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대 터뜨렸고 노노가리고른 막청자분인데 미안해 나 오오 안되겠어 이거 미안해 아 또 터뜨렸어 아 근데 이런 게임이잖아 원래 아 저분만 노리고 터뜨린게 아닌데 저렇게 되네 와 수결하는 것 봐 자 지금 공을 치자지 않습니다 사람 차는게 더 재밌네요 나이스 몰았어 센터 몰았어 센터 몰았어 그렇지 넣어야죠 아 아쉽다 그렇지 아아 방금 완벽했는데 기회 빙 안돼 어허헤헤 어어 일단 날리고 다시 오네 헛차아 슬슬 슬슬 3분 남았네 어어 위험했다 야 위험했다 방금 아이씨 뭐하네 나 어 플래싱 나이스 그렇지 안좋아 안좋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우린 키퍼가 한 명이 대기중이네 항시대기중이네 항시대기 키퍼 센터 몰 센터 몰 센터 몰 잠깐 이거 아아 오 이거 아아 아깝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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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진짜 위험해 오오 다행이다 어후 오오 오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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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아 저분 되게 든든하다 하이드라님 되게 든든하다 키퍼 개구시야 키퍼 완전 개구개구 오케이 나이스 아아 강살짝각이었는데 흠 아우 이거 우리가.. 흫흫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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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븐 쉐키 도대체 아우 걷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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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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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에에에에에 28초 댕겨두고 한골 아깝다 와아 진짜 내 치열하니까 넣기가 힘들구나